야 공부가 아니 그냥 선생님 만나 뵙고 작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제일 친하다는 친구 둘이 그 중에 하나는 갑자기 전학 가고 하나는 학교 그만두고 장례식에도 하나고 기태하고 뭔가 관련이 있긴 한 것 같은데 전학 갔잖아 너희들 때문에 근데 내가 뭘 한다고 내 번호를 가르쳐 드렸냐 니가 제일 잘 알잖아 기태는 기태 때문에 전학 갔고 왜 그랬냐 가식적이잖아 몰라 기태가 학교에서 전형 문제가 없었던 거니 그게 뭐 저 전학 가기 전까지 니가 나 친구로 생각해본 적 한 번이라도 있냐 없잖아 내가 내 진정한 친구였단 생각하지 마라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거든 처음부터 너말 없었습니다 네